어? 아 또 1그리드네 주네 아 그럼 1등 해야지 타고 없이 와 라인으로 밀어붙이니까 어? 답이 없네 나 Nothing 안 박았습니다 아 들어오셨 말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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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월 안했잖아요 까서 추월 안했어요 일부러 아니 찔러놓고 찔러놓고 죽진 않았잖아 따라가자 따라가자 어 바뀌었다 아 계속 옐로폴로 여기 떠있지 아 저 버그 생겼어요 옐로폴로 떠있어요 오버테이크 하지말라고 인편할 때 죽을텐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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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요? 아키에 님은요 저 아키님 아키님 아이 못하시네 자주 해야되겠다 여기 멀티 아 자기가 추월했다고 아이 제가 추월하면 못하는거죠 뭐 내가 잘해서 추월하는게 아니니까 상대방이 못해서 추월한거니까 아 도라 님은 다 잘하셔가지고 큰일났네 와 진짜 패들시프트 이거 키 바꾸고 난다음부터는 게임이 재밌어졌어요 내가 진작 왜 이 생각을 못했지 파큐 마더파큐 욕하는데요 외국에 욕하는데요 화나도 안들리는데 저는 아 그래요? 화나만 들었나? 네 아침부터 일러나가지고 욕하고 지랄이야 외국어를 잘 모르지만 저런거는 잘 들려서 욕하는데요 복주하시는데요 아 진짜 아 도라 님 막을사람이 있어야되는데 아무것도 없냐 이게 오늘 나는 저분을 막을수가 없는데 내가 늦어서 어 쟤 또왔네 큰일났어요 아까 아키님 못한다 했는데 왜요? 열받았나봐요 졸라빨리 차라오른데요 아이 큰일났네 잘한다 잘한다 해야지 사람이 방심하는데 못한다 못한다하면 괜히 성격 긁어가지고 더 잘하는데 아이 내가 말이 실수했네 자 앞차가 좀 미스나기는 브레이킹 미스나기는 했어요 브레이킹 미스났는데 그렇다고 내가 사고낼순 없으니까 할때까지 해봐요 어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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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정 쫘아이 걸렸어요 아이고 에고 2단 저단에서 트랙션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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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전 같은 그런.. 그 정도 끝까지는 아직 안 올라왔어. 아직.. 아직 적응 단계시라 가지고.. 그렇다는 거는.. 저거 기회가 있다는 거거든요. 한타임.. 한타임.. 내가 따라갈 수만 있으면 한타임 기회가 오른데.. 아.. 이게 되나? DRS만 어떻게 걸치면 되거든요. 섹터 1은 자꾸 빨라요. 섹터 1도 빠른데 투시대네 밀려줘 그렇지.. DRS만 걸치면 어떻게.. 죄이.. 안될 놈이야.. 안 되네.. 제기 아저씨 아저씨 이데네 뭐지 한타임 오는건가? 아우씨 아우 밀린다 그냥 킥 해야되겠네 어? 왜 튕기셨지? 플림 튕기셨다 어? 공키셨나? 아우 내가 잡히겠네 오히려 사나한테? 아이씨 아 재개 아 마지막에 잡혔어 아아 아